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4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. 먼저 나도 유튜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강좌는 영상 촬영과 편집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됐으며 매주 월, 수, 금, 줌 어플을 통해 강의가 진행됩니다. 또 사진 이미지의 보정 편집 등 포토샵 프로그램의 기본적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포토샵 강의는 대면 수업으로 준비했습니다. 또한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한 박희정 강사의 영화 인문학 강좌가 오는 4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줌 어플을 통해 진행됩니다. 수강 신청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미디어와 영화에 관심 있는 고민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